안녕하세요 타쿠산수 이상수입니다 저는 지금 아들을 재우고 잠깐 짬이 나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다행히 저는 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천에 있을 때 아들을 많이 못 봤었는데 아들 보면서 힘도 내고 있고 아들이랑 같이 놀고 또 운동도 같이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몸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많이 못 나가시고 또 몸이 찌뿌둥하시고 하실 텐데 그거를 조금 활기차게 지내고자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좀 간단한 운동들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알려드릴 테니 따라오세요 자 일단 하는 방법은 다리 발바닥은 11자로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허리를 땅바닥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발바닥을 그대로 밀면서 엉덩이를 들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엉덩이가 밑으로 처지지 않게 끝까지 올려주면서 버텨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아 contradictions 어깨에 힘을 주지 않아서 조회 nak 요청하십니다 요청하십시오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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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코 운동으로 나와 우리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